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제트캡 홍보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내입니다. 나도 이용하고 싶다 개인전세기 너도 개인전세기 이용할 수 있어라는 슬러건으로 제트캡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명관위가 제트캡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헬기도 있고요 터보 트랩도 있습니다. 중형 제트기도 있고 소형 제트기도 있습니다. VIP 여객기도 있고 지역 여객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전세기들을 제트캡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트캡은 한국 최초로 개인전세기를 도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편리하고 안정한 여행을 위하여 여객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제트캡을 이용해 보십시오. 최고의 서비스로 맞이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제트캡은 최고의 공기전세 도우미입니다. 편안한 비행을 마치고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품질의 서비스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지원한다고도 합니다. 여객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빈다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승객이 없는 비행이 필요한 민간 제트키에 75%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앱을 통하여서 거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한국 최초로 개인 전용기를 공유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이벤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관이와 제주도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꿈의 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의 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